오늘 윤 대통령의 해명을 봐도 김은혜 수석이 어쨌든 국회를 향한 특히 야당을 향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면서 별다른 사과나 유관평가 없었어요. 국민들이 파악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아예 없고 오히려 동맹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맨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을 했던 자기뉴스라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진상조사를 하겠대요. 결국 이러다가 mbc 압수수색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탄압을 했죠. 나필수첩처럼. 그럴수록 이건 제2의 오토게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됩니다. 믹스는 도청을 했다가 걸렸습니다. 그걸로 사임한 게 아니잖아요. 도청 안 했다가 거짓말하다가 사임했잖아요. 그거로도 사임사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은 사임사가 됐는데 심지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도한 기자하고 내기로 직접 뜨는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세력이라고 지금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닉슨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닉슨보다 더 심각하다? 네. 더 심각하죠. 그리고 외교 참사 분명한데 이 와중에도 엄청난 성과했다고 뻥을 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도저히 단하나도 신성한 국민주권의 상징이고 국민의 대표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저는 태진 여론. 이미 외교 참사 전에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55%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죠. 윤석열 직무수행률 부정률이 70%를 넘고 그중에 60%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여론까지 나왔는데 더 나아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탈했지만 55% 가까이가 53%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는 반대로 10%가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그렇게 이제 여론이. 여론조사 기간이 이번에 또 한다. 네.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진은 10%대로 떨어질 것이고요. 네. 아마 탄핵 여론은 빨리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무능하고 네. 이렇게 미스테리하고 이렇게 국민을 아주 국민이 군림하면서 매일처럼 능멸하고 조롱하고 기만하. 그런데 그것을 입에 침 한 번 바르지 않고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기로 짜고 온 거죠. 자이들끼리. 최소한 윤석열, 김건희, 박진, 김성한, 김은혜, 김건희 한동안 이렇게 짠 거죠. 우기자. 그러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구구세력들, 일부 관별학자들, 일부 언론들이 분명히 난리면이라고 세게 해줄 거다. 공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쉬군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입장을 내놓느냐 이렇게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소한 민주당, 야당을 향하는 발언에 대한 유관 표명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강하게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SNS 보면 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다.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더 무시하고 더 나쁜 놈이라고 두는데 보통 이런 거잖아요. 정말 급한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팩트 체크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아무튼 논란이 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휙 들어갈 줄 알았어요. 네.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해도 들어가거나 그런데 또 건들 건들 나타나가지고 작정하고 내가 그 부분 안 그래도 이야기 하려고 했다는 것처럼 네. 어떻게 국익을 훼손하는 짓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사실과 다른. 사실과 다른 뉴스도 가짜뉴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과 다른 보도.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그래서 동맹을 훼손하고 국익을 훼손했다. 네. 그래서 진상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진상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박광훈 대표가 아마 MBC 보도가 조금 언제 알겠나 보죠. 아 그러니까 보도 공식 나오는 거. 네 그건 뭐 100% 나오는 거. 그런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니 저도 아침 일찍부터 찌라시를 받았어요. 윤석열 했다는 프로딩 찌라시로 돌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출기자들한테 반장님들 간곡히 보도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네. 두 개의 생각에서. 사적인 대화이기도 하고요. 음. 이게 아침에 다 돌았어요. 박광훈 대표가 먼저 이야기했다면 그걸 먼저 받겠죠. 받나 보죠. 네. 참 이 언론은 그러니까 MBC를 향한 그런 공세가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 뭐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니까 MBC 항의 방문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항의 방문하면 더 좋죠. 지금 이게 완전히 다 자살골 나오는 거예요.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항의 방문. 주호영 원내대표님 얼른 항의 방문 가세요. 대거 데리고 가세요. 네. 가서 그 자리 직접 한번 들으시면 되겠네. 다 같이. 그렇죠. 온본 영상을. 네. 다 같이 들으시고. 저기. 그 훈련 처음에 공개된 영상도 듣고. 네. 나중에 잡음 제거한 영상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늦게. 그래요. 그래요. 속도 느려놓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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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버전을 들어보는. 네. 네. 안 먹고 나온 겁니다. 네. 나 당에도 다시 한번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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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쟁 나면. 네. 전쟁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전쟁 나면. 그리고 전쟁 나더라도. 본인 힘으로 방어를 할 생각을 해야지.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네. 한반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천만 명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국멸. 그런데 오늘 또 뭐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본인이 비속을 쓰고 바이든 대통령이 폄훼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될 일. 민족하면 될 일을. 네. 아.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못 지킨대요. 요즘은. 아. 여러 동맹의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네. 뭐 미국의 도움도 아니에요. 여러 동맹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머릿속에 지금. 미국하고 일본한테 그냥. 네. 매달려서. 북한하고 중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전쟁 나더라도 미국 일본에 매달리겠다라는 게 은연중 드러나버린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미국 의원 새끼들. 조바이들 쪽팔림은 한 걸.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 말대로라도. 그분들하고 크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일을. 그렇게 말하면서. 도둑 뻔뻔한 거죠. 동맹과 국익을 해소해서는 안 된다. 네. 사짜뉴스로. 그러니까. 하. 제가 정말. 네. 이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수준입니다. 음. 무섭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파탄에 빠트릴지 모른다. 네. 염려를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시작하면서 못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웃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말에 또 풋살도 하고. 만오천보도 채우고. 막 이런 생활 이야기도 막 해드리잖아요. 네. 못해요. 지금. 아하.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무섭다니까요.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건 오마이뉴스로 오마이티비의 주장이 아니에요. 제 주장입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언론인들은 또 제도 언론은 또 신중하게 비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처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코 오마이뉴스로 오마이티비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주말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웃었잖아요. 너무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촛바다를 하늘 가리네 뭐 지록이 많이 뭐 엄청나게 놀랐어요. 심지어 노래도 나오고. 봄바람이 바이든 흩날리는 벚꽃잎은 그 은혜요. 그 은혜요. 이렇게 노래까지 들어왔잖아요. 벚꽃 엔딩. 그래서 웃었어요 저도요. 막 이 노래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토요일날 집회 때도 김성수TV에 김성수 문화평론가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김성수TV에 나와가지고. 네. 그 영상이 많이 돌아요. 네. 재밌잖아요. 벚꽃 엔딩이 비슷해요. 날리면 바이든. 그다음에 벚꽃잎이 벚꽃잎이. 그렇잖아요. 막 비슷하잖아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웃었어요. 그냥 주말에. 축구도 근데. 제가 일요일 저녁부터. 내일 오마이팀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꼼꼼히 생각해보니까. 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 정도다. 이 세대의 이집단이. 네. 온 국민이 바이든으로 듣고 이 새끼라고 듣고 외신도 다 그렇게. 외신도 다 늘 봤을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바이든 날리면 헷갈리겠어요.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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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